조쭈이! 네네, 선생님! 좋아. 네. 선생님, 수업할 때 뭐 먹어도 돼요? 왜 이렇게 더러워? 그 책장이.. 아, 제니님이 매자네요. 제니님이 매자네요. 어, 선생님! 어, 뭐야? 조쭈이! 네네, 선생님! 좋아. 네. 선생님, 수업할 때 뭐 먹어도 돼요? 왜 이렇게 더러워? 그 책장이.. 제니님이 매자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관장이었을 때 이제 간장을 우러내고 싶어요. 나는.. 간장하기 싫습니다. 맞아요! 매력있다! 매력있다! 아무래도 부관장의 그런 책임감이 좀 컸던 것 같아서 다른 반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요. 이제 후보도 공약 들었으니까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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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